가수 B, 본명 정지훈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버 구재혁은 25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매물을 판 혐의로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화성 남양뉴타운 건물과 B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습니다. A씨는 B의 자택을 방문해 물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B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체에 항의했고 부동산 측은 B가 보낸 사진이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B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면서도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두 차례 집을 보여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자신과 아내 모두 진짜 집을 본 적 없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B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문 내용 보시죠. 당사 아티스트 B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관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채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됐다.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설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비가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 원을 편치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매물 사진만 보고 믿고 산 매수자가 이해가 안되네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